ab가 0보다 크고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때 몇 사보면 이랬는데 ab가 0보다 크다 했을때는 a가 플러스이고 플러스일 때 하나하고 두번째 마이너스일 때 잖아요 두번째 조건은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죠 두번째 경우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 음수면 더하게 되면은 0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네 여기가 b 마이너스 a 콤마 b라고 하였는데 마이너스 a x 좌표고 마이너스 a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b는 0보다 작죠 좌표표 면에서 보게 되면은 x 좌표가 음수 아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겠죠 음수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되고 그 다음에 b가 음수잖아 여기 오겠네 요리됩니다 요런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제 4 4분이 되죠